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압도 한 번도 아무도 본던 바 그대 아무도 내 앞에서 니누간 바람에 비상에서 빌어놓은 중간에 타블러 다 벗어 내 발에 비웃는 녀석들 난 역전의 몸처럼 언뜻 치고 먹어본 내 손을 넘치고 영옥 부엌 고개 허접더라 멀리 데려와 둥탐 내려가라는 말 그대 반축 난 반대 니 나 약락 세지마 해도 안 되지 왜 삽질해 니가 굿 내가 뭔지 공연가서 더 섬게만 맺어 쌓아 못해 그래 견디나 맺어 신구약 세별 없이 막 사줄러 나 덜 만들 때 니 아파 죽을 줄 못해 그래 견디나 맺어 나 사람은 날 같은 길을 간다면 원 날 타고 둘둑인 실 트래퀴이 저함 내 미래가 mü 이놀랜 hogy 찹쌀 찹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